게스트분들이 오시면 가기 전에 꼭 시켜드리는 게 있거든요 바로 음성편지 보내드리는 시간을 하는데요 네 저 오늘이 또 세계 고양이의 날이거든요 저희 집에 고양이 시로가 또 우석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로한테 한마디 아 시로에게 고양이에게 시로야 오늘은 또 세계 고양이의 날인데 잘 지내고 있지? 나중에 또 나중에 좋은 친구들 소개시켜줄 테니까 우리 시로 심심하지 않게 민주 언니랑 잘 재밌게 저녁 먹고 펜 쉬고 있어 금방 보러 갈게 사랑해 시로야 시로 사랑해 여기 시로가 몇 명이에요? 몇 마리예요?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없는 후이에게 아 신현씨가 운영 안녕 비록 지금 펜타온에서 잠시 벗어나서 개인 스케줄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잘 있어 형 없어도 앨범 소개 잘하고 인사도 잘 하더라 형 요즘에 정모가 너무너무 바쁜데 돈과 명예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형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 당연히 알지만 그래도 가끔은 건강도 좀 챙기고 돈으로는 건강을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삽시다 유니버스에게 저희 팬덤 명의 유니버스분들에게 한번 하겠습니다 진짜 벌써 4주차가 이렇게 끝나가는데요 진짜 정말 응원 많이 해주신 거 정말 저희도 뼈졸이게 느끼고 정말 많이 사랑받는 거 느끼니까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꼭 보답하는 이번이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오늘 아쉬워했던 헌석이 형에게 하겠습니다 야 내일부터 잘 봅시다 저도 하나 있습니다 홍석지 하세요 저는 과거의 저에게 한 10분정도 한 10분정도 인터스텔라처럼 지금 2절 후렴을 마쳤을 형제가 너 지금 2절 후렴 맞췄니? 곧 의미탈이 날꺼야 어떡해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멤버들이 널 놀리겠지만 차마 파이팅 차마 널 말릴 수 없어서 미안해 미안하다 저는 전세계에 계신 저의 유니버스한테 전세계 유니버스 월드투어를 곧 나가거든요 23개국에 계신 헬로 유니버스 와우 땡큐 커밍순 땡큐 좋네요 커밍순 저희 부모님에게 사랑해요 이렇게 다음에 앨범 내시면 또 나와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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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